나 나인 우 김종 영어 이름이 있냐 이거지 난 없어 저는 외국에 있을 때 외국 친구들이 종찬이 안 돼서 존찬 이래요 그래서 존 J-O-H-N 존나 너 존나 맞아요 존나네 존나 놀림 많이 받았어요 나는 그럼 존킥 존킥 생년월일 너 생년월일 어떻게 돼? 94년생 9월 17일이요 1979년 9월 24일 천여자리 넘어갔나보다 천층 자리 9월 24일부터 천층 자리 너도 천여자리구나 알았어 형 키 나 키가 175 쩜 넌 몇인데? 저는 88입니다 솔직하게 88.6인데 야 그걸 줄이야? 아니 형도 쩜 안 치니까 저도 그냥 88이라고 나는 소수점 올린 거거든 저는 88로 할게요 알았어 형의 몸무게 왜 나랑 같지? 형 살 없는데? 나 살 많아? 아닌데? 나 봤는데? 이거 봐 어? 형 이거 없었는데 저번에? 저번에 없었는데? 야 저번에 없는데 어떻게 생기니 이게 형제 관계 저는 외동입니다 아 맞다 너 외동 형은요? 나는 누나하고 여동생 아 그럼 형은 중간에 3형제 3형제인가 거기에? 3.. 3자매 아니지 3자매는 여자가 생긴 거야 왜? 왜?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3.. 3남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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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건 신기하다 화학 4행아랑 5, 5, 1 5, 4 5, 6, 6, 1 6, 7, 7, 8, 7, 8, 9, 9, 10, 10, 10, 11, 11, 11, 11, 11, 12, 12, 12, 30, 11, 14, 00, 22, 31, 15, 12, 16, 12, 14, 31, 12, 13, 14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